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이지토익에서 A씨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5분 집중하시면서요. 토익 점수 20점이 상승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파트 1의 사물 풍경 문제풀이 요령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풀어보고 오실게요. 네,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우리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없었고요. 보기 A번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번복이 어떻습니까? The long is big mode. 아, 잔디가 깎여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들렸는데 지금 보시면 그 유명한 비빙 pp 구문이 나오네요. 그럼 비빙 pp 구문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 사물이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거고요. 자, 그런데 사물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은 이 pp형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A같은 경우는요. 모호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소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B번 한번 넘어올까요? A fence is being installed under an archway. 아치형길 아래에 울타리가 설치 중이다. 라고 한 내용이 나왔는데 역시나 여러분 보시면 비빙 pp 구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인스톨하고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소거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C번인데요. Some chairs have been placed in road. 의자들이 여러 줄로 놓여져 있다. 라고 하는 완료형 문장이었죠. 네, 여러분 의자들이 놓여져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 밖에 오답이 보이지 않으므로 일단은 세모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D번은요. Some trees are being trimmed. 아, 이번에도 비빙 pp 구문이 나왔는데 이번엔 나무들이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이 다듬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으므로 소거하시면 완벽한 정답은 C번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처럼 파트 1은요. 소거법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소거한 내용을 좀 보니까 다 비빙 pp 구문이었어요.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비빙 pp는 사물이 주어있되 사물이 무엇뭐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실 거고요. 이때 여러분 누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고요. 사람은 이 pp 형태를 하고 있어야 하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여러분 사실 비빙 pp는 다들 알고 있는 문장이실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 비빙 pp이지만 사람이 동작이 없어도 가능한 두 가지 동사입니다. 첫 번째 동사부터 좀 보시면요. 자, 디스플레이라고 한 동사 전시하다, 진열하다 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그림을 좀 볼까요? 네, 사물이 진열장 안에 있고요. 사람은 없지만 상품은 여전히 진열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첫 번째 예외동사로 외우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가볼까요? 네, cast a shadow 라고 하는 그림자를 드리우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좀 확인하시면요. 나무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요.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므로 cast 역시 두 번째 예외동사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지금 봤던 예외동사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네, 디스플레이, 캐스트 암기해 주시고요. 지금 보셨던 내용 바탕으로 간단한 예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진 보시고 사람이 없는 것 확인하신 뒤에 A와 B번 중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여러분 정답은 네, A번이 될 텐데요. A번 보시면 merchandise is being displayed 라고 하면서 예외동사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그러나 B번은 어떤가요? 비빙 pp이지만 wipe 이라고 하는 동사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하지만 사람이 없으므로 소거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신 것 총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동작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비빙 pp 구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외였죠. 사람의 동작이 없어도 가능한 비빙 디스플레이 그리고 비빙 캐스트까지 머릿속에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했던 내용은요. 꼭 공부하셔서 시험에 반영하시고 좋은 점수로 가져가시기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강남파고다 이지토익의 이지영이었습니다.